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뒤늦게 늦은 결혼을 해서 저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만 알았어요.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라 결혼 전부터 꽤 친구처럼 지냈고 그 어떤 애칭보단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동갑이라 더 편했고 의지할 수 있었고 남편에 대한 감정이 진심이었기에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저를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남편은 마음이 편하고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만 봤을 때는 분명 시댁 식구들도 좋은 사람일 거라 확신했죠. 남편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고 예의 또한 발라서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에게는 흠잡을 곳이 하나 없는 과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인사를 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무뚝뚝한 시부모님이고 대대로 양반집 자손들이라 집안의 가풍과 예를 중시한다고 해서 긴장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극복 가능한 것이라 여기며 원만하게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진행했었더랬지요. 상견례 때만 해도 남편에게 들었던 시부모님에 대한 존재가 특별히 까칠하지도 않고 수더분하니 저희 부모님하고도 화기애애의 분위기 속에서 말씀 잘 하셔서 저는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무겁게 제게 말을 건네더라고요. 미안한데 결혼하면 아무래도 합가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래도 한 층에서 다 생활하는 게 아니라 2층을 우리가 쓰면 그래도 독립된 공간이 보장이 되니까 그것만 이해해줘. 처갓되게도 잘 말씀드려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하면 어떡해. 우리 부모님 나 다 분가한다고 알고 있는데 요새 합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딨어. 그런 건 진작 말해야지. 남편은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를 했고 하기사 좋게 생각하면 진작 말했다 한들 합가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쫓아다녔던 남편과 헤어지진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남편의 집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의리의리해 보이는 3층 집이었는데 원래 1층에는 남편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사셨고 2층에는 부모님과 남편 3층에는 남편의 고모님 식구들이 모여 살며 북적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고모님 식구들도 외국으로 이민 가는 바람에 그 집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물려받아 1층에서 사시고 계셨다고 하는데 2, 3층이 비어있으니 굳이 분가에서 나가 사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다더라고요. 남편의 얘기에 결국 알겠노라 말하며 수긍하고 친정집에도 그리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친정집에서는 비상이 걸렸지요. 귀한 딸 늦게 시집 보낸 것도 맘에 걸린 터였는데 시부모님하고 합가까지 하게 생겼으니 특히나 걱정 많은 엄마는 진땀을 뺄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층이 나눠있지만 계단 하나로 쓰는 같은 집에서 사는 건데 너 그 합가 괜찮겠니? 요즘 세상에 누가 합가를 한다고 정말 꼭 그런 집에 시집을 가야겠어? 걱정하지 마. 시부모님 무뚝뚝하셔서 그렇지 다 좋으신 분들이더라고. 상견례 때도 봤잖아. 다들 좋으신 분들이야. 날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나 동호 정말 사랑해. 꼭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엄마. 글쎄 난 모르겠다. 네가 네 팔자 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나이 든 딸 결혼하지 말라고 붙잡는 것도 엄마 도리는 아닌 것 같고. 네가 그리 마음먹었으니 잘 한번 결혼 생활해봐. 엄마는 제 말을 듣고 한숨을 여러 번 쉬며 마지못해 저를 시집을 보내셨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못 모르고 룰루랄라 시집가서 알콩달콩 신혼 생활할 생각에 들떠 있으며 매일매일 설레는 시간을 보낸 후 만인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했다지요. 그렇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오고서야 제가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는지 왜 엄마가 저를 향해 근심 어린 눈으로 여러 번 한숨을 쉬셨는지 그 까닭을 알게 되었더랬지요. 기대한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뜻밖의 시댁의 분위기는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더라구요. 부엌에 음식이 차려져는 있으나 그닥 손님에게 내오는 상처림은 아니었고 시어머니께서는 따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왔으니 식사 전에 너 잠깐 나 좀 보자꾸나.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신혼여행에서 오자마자 피곤한 저를 따로 불러서는 눈치 보며 겨우 웃음 짓는 제 앞에서 시어머님께서는 엄한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꼬라라 무릎 어디 어른 앞에서 편한 자세로 왔냐 가정교육 그것밖에 못 받았냐 저는 화들짝 놀라 정신이 번쩍났고 어머님께서는 무릎을 꿀려 저를 앞에 앉히시며 훈계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에 알고 있었던 시어머니와는 인상이 너무나도 달라 당황스럽기까지 하더라구요.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 한들 기존 도리가 있거늘 당연히 남자는 바깥일을 해야 하고 여자는 그런 남편을 내조해야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재벌집 사모님들도 다 그런 노릇하기에 지금의 회장님들이 성공한 거고 경제를 이끄는 쟁쟁한 회사가 생겨난 거다. 이게 뭔가요? 이건 무뚝뚝한 것이 아니라 막상 시댁을 가보니 엄했고 나름의 집안의 예의를 중요시하는 집안이었습니다. 특히나 시아버지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셨죠. 그런 집안에서 한평생 살아서 그런지 시어머니도 만만치 않으셨습니다. 상견례뿐 아니라 시댁을 왔다갔다 하면서 이미 그런 분위기를 느끼긴 했지만 결혼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결혼 후 시어머니가 거리낄 것 같은 문제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인지라 연애 때의 습관을 그대로 결혼 후에도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동호야 아까 내가 말했던 거 어디에 뒀어? 차에서 안 꺼냈나? 아무리 찾아도 없네. 아 그래? 기다려봐 내가 차에 가볼게. 수연이 너가 말해서 꺼냈던 것 같은데 그대로 두고 온 건가? 가물가물하네. 확실히 우리가 나이 먹기는 했나 보다. 그렇지? 어쩌면 젊은 부부의 사소한 대화로 보일 수 있지만 이 대화 끝에 저는 숨도 모시게 혼났죠. 자연스러운 대화를 들은 시어머니는 이를 고깝게 듣고 이어지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얘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남편 이름을 부르고 있어? 너는 집에서 가정교육을 대체 어떻게 받은 거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집안의 가장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처가 어디 있어? 상식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거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다니 너라는 애는 정말 대책이 없구나. 그제서야 저는 화들짝 놀라며 아차 싶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심모 성격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 싶어 얼른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동갑내기이기도 하고 친구에서 발전된 사이라 연애 때부터 이름 부르는 게 습관이 되었나 봐요. 제가 조심하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주의할게요. 말 끝 긴 것도 참 보기 안 좋구나. 시어머니가 지적을 했으면 알겠다고 하면 될 것을 뭐 그리 말이 많니? 연애 때부터 이름을 불렀든 뭐든 어디 감히 시부모 앞에서 남편 이름을 부르고 있어. 네가 개념이란 게 있는 애라면 그렇게 하겠니? 이래서 가정교육을 잘 받아야 한다니까. 그냥 이름을 불렀을 뿐이었는데 말 끝마다 제 가정교육까지 운운하시니 저는 화가 나서 남편한테 서운함을 표현했고 처음에는 남편도 제게 쩔쩔매며 미안하다고 했더랬지요. 뭔 잘못이 있나 싶기도 하고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서 화풀이하는 것도 그렇고 굳이 결혼 전부터 소란스럽게 시어머니랑 대적하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의 행태를 보니 주위에서 떠드는 시월드가 이런 곳인가 싶었고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다고 했지요. 저는 이날 시어머니께 특훈을 받았고 끝도 없이 욕을 먹었습니다. 고생문이 열릴 것이라고 넌지시 예감은 했다면서도 이 정도일 줄은 솔직히 몰랐지요. 생각할수록 뭔진 모를 서러움이 몰려오며 두 시간을 넘도록 자리에 서서 시어머니께 욕을 먹었고 눈물 콧물을 다 흘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남편과 시아버지는 TV를 보고 있었고 그 모습들이 더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결혼생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다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한참을 혼나고 나서야 끝이 났는데 두 시간이 넘었을 무렵 시아버지께서 그러셨지요. 거참 시끄러워서 집중할 수가 없네. 조용히 좀 할 수 없나? 며느리 버릇을 고칠 거면 방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하던가 해야지. 당신이야말로 위아래가 없어. 내가 지금 TV를 보고 있는데 옆에서 큰 소리를 치는 것 자체가 날 무시하는 행동 아니야? 예의가 뭔지를 가르칠 거면 당신부터 똑바로 하라고. 그러자 시모가 제게 호들갑을 떨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이 갑자기 한 마리의 순한 양이 되면서 시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리시더라고요. 네 알겠어요. 얘 혼내느라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소란피오 죄송해요. 자리 피할게요.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더라고요. 그 모습도 상당히 기막히고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여우 같은 시어머니는 보통이 아니셨지만 호랑이 시아버지 앞에서는 깨갱하셨습니다. 즉 이 집안의 가장 권위자는 시아버지로 시아버지의 말 한마디면 그 누구도 어길 수 없었죠. 그런 시아버지께서는 제게 시선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가 정해둔 집안의 절대적인 규칙이 있더랬습니다. 처음에 이 규칙을 듣고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 듣기는 했지만 익숙하지도 않았고 룰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제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던 시아버지셨지만 제가 규칙을 어겼을 때만큼은 도끼 눈을 뜨시며 제게 말씀을 하셨지요. 너 지금 감히 내 앞에 앉아서 밥을 먹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니? 어디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서 밥 먹을 생각을 하냐? 내 집안에선 가당치도 않은 일이란 것을 넌 이 시간 이후부터 똑똑히 알아야 한다. 당신은 대체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집안에 사람이 제대로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딱 맞다는 걸 이제야 알겠구나. 딱 봐도 한숨 나올 일이지요. 처음부터 따박따박 할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어찌되었든 일단 남편 얼굴을 봐서 시부모님 뜻을 따르기로 하고 저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규칙을 다 외우지 못했어요. 자꾸만 아버님 심기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요. 그치만 아버님 저 정말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예쁘게 봐주세요. 어디 감히 천하게 시아버지한테 예쁘게 봐달라는 말을 하고 있어? 도대체 어디서 굴러온 것이야? 당장 내 앞에서 치워. 두 번 다시 내 앞에 보이지 않게 하란 말이야. 누가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 했나요? 시아버지가 정해둔 집안의 규칙을 지키지 못해 자꾸만 어긋나는 상황이라 나름 예쁘게 좀 봐달라고 했건만. 그러나 그건 너무 큰 도구로 다가왔고 이 일로 결국 시아버지께 제대로 찍히고야 말았지요. 시아버지가 정해놓은 집안의 규칙을 외우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수하기 일수였습니다. 이유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서 머리에 박히지 않았지요. 그렇다 보니 자꾸만 시아버지의 뜻과는 어긋나는 행동을 했고 그럴 때마다 저는 번번이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봐줘야 하는 거지? 두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네.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게 결코 어렵지가 않을 텐데 너는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거니? 살다 살다 너같이 기본기도 없는 애는 처음 보는구나. 고작 이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결혼을 한 거니 너는? 시댁의 분위기가 요즘 시대와는 많이 어긋나는 것을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요즘 시대에 누가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지요. 시댁에 갈 때마다 너무나 서럽고 힘들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예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도 예의가 바르고 어른들에게도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지요. 그만큼 사교성도 좋았습니다. 그런 제가 시댁만 가면 개념도 없고 가정교육도 못 받은 예의 자체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지요. 이런 생활이 너무나 힘겨웠지만 시댁에서 매일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니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댁에서 시부모님 마주치는 날에만 조심하고 참자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힘든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말했지요. 자기야 나 너무 힘들어. 아무리 집안 분위기가 그렇고 원래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그렇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매번 욕먹고 혼나야 하는지 모르겠어. 하다 못해 내 부모님까지 욕하시는 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너는 왜 그걸 옆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야? 반대로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그랬으면 너는 다 참을 수 있어?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과한 거 나도 알아. 요즘 시대에 이런 집안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어쩌겠어.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살아왔고 어쩔 수 없어. 수연이 너가 힘들겠지만 나랑 결혼한 이상 아버지 어머니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해주면 좋겠어. 그냥 아버지 말씀은 우리 집안에서 곧 법이라고 생각해.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 꾹꾹 쌓여져 있었던 것을 확 내질렀지만 남편은 이제 더 이상 동요도 하질 않았고 남편의 말을 들으니 오히려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와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준다고 해서 솔직히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의 위안이라도 삼고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남편이 야속했지요. 저는 남편의 대답을 듣고 오히려 더 분노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럼 결혼 전에 진작 말했어야지. 조금 예의를 중요시한다고 말할 게 아니라 규칙이 있고 그걸 어기면 큰일 난다고 아버지 말이 법이라고 그렇게 다 말해줬어야지. 나 그랬으면 너랑 결혼 안 했어. 내가 미쳤다고 이런 집안에 시집 와서 이러고 살았겠니?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뭘 어떻게 해야 하니? 너는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내가 안 보여? 누가 안 보인데 근데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그 룰을 따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남편과 대화를 할수록 고지식한 시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역시 핏줄은 못 속인다는 말이 딱 떠올랐지요. 연애 때도 잘 싸우지 않았던 저희 부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정말 많이 다퉜습니다. 서로 잘못을 했네 못했네 말을 해가며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그렇게 다투면서도 시아버지가 만든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요. 거의 며느리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듯한 규칙들이 가득했지요. 그래도 제가 위안을 삼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며느리인 저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본인 딸인 형님에게도 저와 똑같은 대우를 했지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아들만 자식 취급을 했습니다. 형님도 한평생 참 서럽게 살았겠구나 싶었지요. 저번에는 형님이 자식과 남편을 데리고 친정집에 왔는데 상당히 어려워 보였습니다. 같은 자식인데 딸이라는 이유로 아들과 다른 대우를 받으며 살았으니 얼마나 서러웠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에게 뭔지 모를 동절감이 들었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였죠. 형님도 이 집안의 자식이었던 건지 묘하게 얄미운 모습들이 보였고 저를 골탕 먹이려는 모습들이 자꾸만 보였죠. 난 어차피 출가 외인인 딸이고 내 첫 아이도 딸이니까 올키는 꼭 아들 낳아. 나이도 많은데 자연으로 안 되면 하루빨리 병원 가서 시험관이라도 해야지 지금 여유부릴 때가 아닌데 형님은 아이로 제게 뭐랄까 터세를 부리고 계셨고 제 나이를 들먹이면서 시자 노릇을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께 남편과 차별당하며 눈치 봤을 때는 불쌍해 보였는데 진상이 드러나니 가재는 개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은 말한 것처럼 딸을 키우고 계셨는데 시아버지는 하나뿐인 손녀딸인데도 손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걸 알았습니다. 첫 소녀인데도 불구하고 사랑 못 받는 아이의 모습을 볼 때면 형님의 속이 오죽할까 싶었고 시아버지가 참 너무하다 싶었는데 문제는 형님의 입김 때문에 부추겨져 그런 부담감이 모두 제게로 왔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행여나 신혼 느낌 받는답시고 애 갖는 거 미루면 안 된다. 네 형님 말 맞다나 안 생기면 병원 가서라도 애 갖도록 해. 이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네가 할 역할이란 걸 명심해라. 저도 화딱지가 나서 심드렁하게 있다가 남편이 옆구리를 콕 찌르고서야 겨우 맞춰드렸습니다. 저희도 노력 중이긴 한데 아직 좋은 소식이 없네요. 조금 더 노력해볼게요. 노력을 하는데 좋은 소식이 없을 수가 있나. 사람이 노력을 한다면 무조건 좋은 소식이 뒤따르기 마련이지. 혹시나 네 형님 말 맞다나 나이도 많고 네 몸이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 내일 네 시어머니랑 병원 가서 검진해봐라. 결혼한 지 고작 4개월 만에 손주를 안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와 단둘이 산부인과를 다녀오라는 지시를 받았지요. 이것도 형님의 부추김 때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적이 따로 없더라고요 형님은요. 과연 이런 제안을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며느리가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설마했지만 역시나였고 저는 정말 시어머니와 단둘이 산부인과를 가서 준비된 모든 검사를 해야 했지요. 그리고 결과 역시 시어머니와 함께 들어야 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내가 지금 뭐하는 건가 싶더군요. 솔직히 검사 결과 중 나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지만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불편했는데 시어머니는 마침 제게 그러셨습니다. 네가 하도 표정이 굳어있길래 나는 또 뭐 숨기는 게 있나 싶었네. 아무래도 병원 한 곳 더 가보는 게 좋겠다. 여기만 믿을 게 아니잖아.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어머님 어떤 결과가 있을까 봐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친정엄마랑 둘이 와도 불편할 텐데 시어머니랑 같이 있는 건 좀 더 불편한 게 제 마음이에요. 네가 당당하면 불편할 게 뭐가 있니? 너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반드시 병원 몇 곳 더 가봐야겠다 싶다. 따라와라. 딸까지 키운 양반이 시어머니는 제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으셨죠. 오히려 뭔가 하나 나와라 하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뜻대로 산부인과 한 곳을 더 갔고 똑같은 결과를 듣고서야 시어머니는 저를 믿어주셨지요. 그 결과지를 모두 들고 시아버지께 갔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서류로 제 몸 상태를 모두 확인하신 후 올해 안에 안 되면 병원의 힘을 빌리라고 하셨는데 참 힘들고 서러웠던 하루였습니다. 유난히 친정엄마가 보고 싶었지요. 아이도 부담이 되면 안 생긴다던데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아야 할 임신 소식을 기다리는데 숨이 막히다 못해 속이 터질 것 같았지요. 이 일로 인해 치가 떨려 시댁 근처에 얼신도 하기 싫었지만 시댁 집안 행사가 참 많았기에 자주 가야 했지요. 제가 유일한 며느리라 해야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었지만 저를 가만히 두지 않는 시어머니와 간간히 보태는 시누이 때문에 더욱 힘들었네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고 그 속담 누가 지었는지 아주 제대로 당한 자가 지은 게 분명했습니다. 시아버지 눈치를 보며 살고 있으면서 시아버지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시어머니는 주방이나 안 보이는 곳에서는 시아버지 보다 더 엄했습니다. 어떻게든 저를 괴롭히고 큰 소리를 치려고 안달난 게 보였고 저를 괴롭히고 혼내면서 본인의 자리를 지키는 듯 보였습니다. 당한 놈이 더 무섭다고 한마디로 본인이 그간 당하며 산 것을 꼭 제게 한풀이하는 것 같기도 했고 은연 중에 제게 이런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너는 내가 살아온 세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내 아들 하나 보고 겨우 참으면서 긴 세월 버틴 거야. 내 아들 없었으면 나도 없었다. 그러니 내 아들 내조 잘하고 처신 똑바로 해라. 어설프게 돈벌이 할 거면 그냥 회사도 그만두고 가정일에 집중해라. 여자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나도 그렇게 살고 내 딸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요새 맞벌이가 추세라 서로 경제적인 활동도 나눠하고 집안일도 나눠하는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말씀만 계속하는 시어머니가 저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신우인 형님도 원래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시아버지가 굳이 여자는 공부할 필요 없다고 공부하면 괜히 남자 기나 죽인다고 해서 집에서 신부 수업만 하다가 일찍이 시집을 간 것이었죠. 다행히 심해부가 능력 있는 사람 만나 신우인은 편하게 살고 있긴 했는데 남편은 솔직히 객관적으로 능력도 보통 집안도 보통이었으니 제가 좀 벌어야 여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며느리이자 아내이긴 했지만 인간으로서 제 존재도 있었으니 그만큼 공부해서 얻은 직업인 만큼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무턱대고 일방적인 강요만 하시니 저는 어머니께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그치만 어머님 요즘 시대에 맞벌이 안 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애기 낳으려고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저희 부부한테 문제가 없으니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또 또 말 대답 남들은 혼수로 손주 안겨준다는데 네가 그렇게 나오니 네 시아버지가 너한테 곁을 안 주는 거다. 그걸 서운해하지 말고 예쁨을 받을 수 있도록 네가 노력을 해라. 시어머니의 말들은 들을수록 제게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아버지와의 사이는 좁힐 수 없었고 시어머니와의 거리도 좁힐 수 없었지요. 저는 남편을 사랑해서 한 결혼인데 지금 도대체 뭐하고 사는 건지 모르겠었지요. 남편보다 시댁 식구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더 많았기에 누굴 위한 결혼인지 모르겠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요.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사람이 너무 지치니 어느 순간부터 웃음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제 역시 일하는 사람인데 시부모는 수시로 저를 불렀지요. 하루는 시아버지 지인 모임이 있다며 밥 차리라고 저를 부르셨고 이 상처림을 하기 위해 오후 반차를 써야 했지요. 급하게 반차를 쓴 탓에 회사 눈치도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마트에 가서 한가득 장을 보고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는 옆에서 도와주기는커녕 장소리만 하셨지요. 그렇게 준비해서 시간 안에 상 차리겠니? 사람이 열 명인데 그렇게 굼떠서야 네 시아버지가 아시면 기겁하시겠다. 사람들 집까지 초대해서 하는 모임인데 며느리가 이렇게 차리면 네 시아버지 체면이 서겠니? 너는 이렇게 기회를 줘도 난리니까 이 뿜을 못 받는 거다. 누가 시어머니 입 좀 다물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네요. 멀쩡히 일하는 사람 불러다가 반차까지 쓰게 만들면서 집안일 동원시키면서 말씀도 그렇게밖에 못하시는지 저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4시간 안에 이 모든 걸 준비해야 하는데 솔직히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침에 말씀해 주셔서 준비할 수도 없었어요. 회사에도 급하게 반차 쓰는 바람에 눈치 보였고요. 앞으로는 꼭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저도 아범처럼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들인 아범한테는 정작 이런 일 못 시키실 거잖아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니? 며느리 무서워서 어디 무슨 말이나 할까 싶네. 어디 시엠이 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 또박또박 말대답을 하고 있어? 집에서 살림만 하니까 내가 우스워? 너는 밖에서 돈 버는 사람이라 이거냐?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제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열등감은 심해졌고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솔직히 저기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너무 화가 났죠. 저도 사람인지라 참는데 한계가 있었고 할 말은 하고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데 옆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잔소리를 하셨고 그걸 들으며 겨우 시간 안에 밥상과 술상을 차렸지요. 정말 화가 났던 것은 음식을 다 차리고 나니까 과일까지 미리 다 준비를 하고 나니 먹으란 소리 한 번 안 하시고 손님들에게 절 소개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제가 만든 것들을 한가득 사서 주시며 얼렁뚱땅 가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제 가봐라. 어차피 너 있어봤자 도움될 것도 없으니 가는 게 좋겠다. 이건 가는 길에 네 형님네 들려서 주고 가고 너 처음보다 살이 많이 올라서 많이 먹으면 안 돼. 몸 관리해야지 아이도 잘생긴다. 나이가 드니 살도 찌고 관리할 시간이 없으니 운동도 못해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 몸이 커져 있는 상황은 맞았지만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일 다 하고 만든 건데 그래도 시어머니가 양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먹으라고 챙겨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늦은 시간에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가야 하는 걸 뻔히 아시면서 형님네 들려서 주고 가라는 걸 듣고 정말 화가 났지요. 딸이랑 며느리랑 어쩌면 이런 다른 대우를 할 수 있는지 꾹 참았고 별 수 없으니 형님네에 들리기로 했습니다. 가는 내내 속으로 얼마나 분노를 삼켰는지 모릅니다. 워낙 늦은 시간이라 형님네 도착을 했어도 형님을 부를 수 없었지요. 그래서 저는 집 앞에 찬을 두고 형님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혹여나 시조카가 깰까봐 노크도 할 수 없었기에 무엇보다 제 표정이 안 좋아 보이니 형님과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지요. 우선은 그렇게 문 앞에 두고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집 앞 놀이터에 저 멀리 가로등 아래 형님이 계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잘됐다 싶어 음식이 행여나 상하면 또 무슨 핑계를 대어 나를 곤란해지게 할까 싶어 형님을 불러 음식 잘 챙기라고 말하려고 내려가 다가갔습니다. 그때 순간 저는 믿지 못할 광경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겁도 없이 거기가 어디라고 형님이 낯선 남자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놀랍게도 그냥 낯선 남자와 계시는 것도 아니고 다정한 모습들이 보였지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기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놀란 이유는 단순히 외도를 하는 것을 목격해서가 아니었지요. 평소에 형님이 제게 하던 말들이 있어서였습니다. 형님은 늘 제게 그러셨거든요. 요즘 여자들 보면 참 신기해 여자로 태어난 이상 살아가면서 처신을 똑바로 해야 해 나처럼 어려서부터 엄한 집안에서 자라야 본인이 얼마나 고결하고 귀한 존재인지 알 수 있다니까 올케 웃음이 너무 예쁜 편인데 이제 결혼했으니 낯선 남자 앞에서는 내 동생 외의 웃음도 함부로 보이지 말아야 돼 알겠어? 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차별받고 자라서 마음이 안 좋았을 법한데 도리어 그것을 당연시 여기며 나름의 당당함도 갖고 있었으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본인은 어려서부터 엄한 집안에서 자란 여자라 고결하다고 표현을 하면서 반대로 저를 은근히 돌려가면서 마치 저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분이 나빴고 저렇게 말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본인이 외도 중이었다니 충격적이더라고요. 고결하다던 형님은 어디에 있는 건지 그 장면을 목격하고 한참을 아무것도 못했지요. 너무 놀랐던 저는 우선 모른 척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그야말로 시댁은 풍비박산 날 것이 뻔했지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더라도 부부 당사자들이 알고 이혼을 하든 뭐라든 해야지 제가 개입을 하면 평생 원망의 화살이 제게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미움을 사고 있는데 원망의 화살까지 받을 자신이 없었지요. 그러나 한 번 외도가 제 눈에 보여서 그런지 이후에는 외도 장면이 너무 자주 목격이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내게 되었고 영상과 사진들을 남겨놓게 되었네요. 언젠가 이 증거가 제 방배로 남아줄 수 있겠다 싶었지요. 겉으론 여전히 침묵을 하고 있었고요. 형님은 여전히 제 앞에서 까불어댔고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말들을 쏟아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시댁 행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참 얄미운 형님은 시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었지요. 도리어 시아버지는 이럴 때는 또 정확하신 게 딸이랑 며느리랑 같이 대우를 하시며 형님도 며느리와 같은 역할을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형님은 그런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시어머니 뒤에 숨어서 오히려 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요. 심지어 시어머니조차 어디 아프다 어디 안 좋다 하시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서 결국 그 많은 양의 음식을 저 홀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도 힘겹고 서러웠는데 다 먹고서는 뒷정리까지 절을 시키니 해도 해도 너무하구나 싶었습니다. 아버님은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벗어났고 제가 우두커니 서있자 형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하고 있어 올케? 다 먹은 거 치워야지. 음식 냄새 배잖아. 제일 아랫사람이 해야지. 난 간만에 친정이라서 쉬러 온 거고. 우리 엄마는 여기저기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인데 눈치가 그렇게도 없어? 몸이 힘들어서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지쳤는데 자꾸만 형님이 절 곤두서게 하니 저는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형님의 민낯이 담긴 것들을 모두 폭로하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도 참을 인자 3번이면 모든 것을 면한다고 저 여기 괜히 불똥이 떨어질 것 같으니 남편과 끝낼 것 아니라면 공개할 수는 없었네요. 별 수 없이 일어나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상을 치우기 시작했더랬지요. 그때 어? 이거 새로 나온 최신형 핸드폰이네? 이거 되게 비싼 거 아니에요? 궁금하다. 나도 보고 싶어요. 그 와중에 초등학생인 시조카가 자꾸만 제게 핸드폰을 가져와서 재미있는 영상을 보겠다며 핸드폰을 열어달라고 해서 괜히 눈치 보게 되고 난감했었지요. 형님 자식이라면 더더욱 보면 안 되는 영상들이 그곳에 담겨있기에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며 좋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외숙 먹고 말고 엄마한테 가서 핸드폰 달라고 해볼까? 외숙모 핸드폰은 중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못 내어줘. 미안해. 그런 게 어딨어요? 나 이거 보고 싶은데 사진도 찍어보고 싶고 그냥 살짝만 보고 줄게요. 네? 외숙모? 그렇게 저는 최대한 좋게 시조카를 달래고 있었는데 먹히질 않는 상태에서 졸라대고 있었고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형님이 삐딱한 시선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만 그러셨지요. 참 너무하네. 그깟 최신형 휴대폰 얼마나 한다고. 애가 핸드폰 좀 열어달라는데 왜 안 열어주고 그래? 아니면 뭐 숨기는 거라도 있나봐? 네. 숨기는 게 있지요. 바로 형님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증거들이 말이지요. 형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제 핸드폰을 아이한테 내주라며 독촉했고 제가 죄송하다며 서둘러 당황한 상태로 음식들을 치우니 그게 자연스럽지 못해 보였던지 형님은 뭐 하나 꼬투리 잡은 거 걸렸다 싶어 더 핸드폰을 달라했고 심지어 밥상머리에서도 시부모님과 남편이 다 있는데도 그랬습니다. 올케 좀 수상하던데요? 엄마 애가 영상 본다고 핸드폰 잠금 좀 풀어달라니까 막 숨기는 게 아무래도 비밀이 있나봐요. 꼭 외도하는 여자들이 핸드폰을 그렇게 숨기던데 올케 설마 내 동생 놔두고 바람 피우는 거 아니지? 뭐라구요? 형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떳떳하면 왜 핸드폰을 안 보여주려고 하냐고 거울 좀 봐 올케 표정이 지금 딱 걸린 모양새 아니냐고 그만해라 네 아버지 식사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속시끄럽게 또 왜 그러냐 엄마 얌전한 고양이도 두둠하게 먼저 올라가는 시대야 울엄마 이렇게 순진하다니까 제가 내 동생 뒤통수 치고 그럴 수도 있어 애가 없는 것도 다 수순 것일 수도 있다고 그만하세요 형님 형님 진짜 제가 이 핸드폰 공개하길 바라세요? 후회하실 텐데요 저는 지친 몸 상태에 감정이 올라올 만큼 올라와서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형님을 노려받고 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소란스러움에 밖으로 나왔고 형님이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시아버지도 저를 빤히 쳐다보시며 마치 그 눈빛은 해명을 하라는 눈빛이었지요 더 웃긴 건 형님의 말에 확신을 한 듯 누구 하나 빠짐없이 남편마저도 온 가족이 저를 노려보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는 대로 해명을 해주기로 하며 드디어 핸드폰을 비번을 풀어서 시아버지가 나온 김에 손에 꼭 쥐어드렸습니다 저는 입 꾹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정 원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그냥 아버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세요 형님 큰 비밀을 제가 알아버렸는데 부부일에 끼어들기 싫어서 입 다물고 있었거든요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더 이상 저 이렇게까지 누명 쓰고 몰리면서 비밀 지켜주고 싶지가 않네요 시아버지는 제가 보여드린 동영상을 보며 점점 표정이 일그러지셨고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덩달아 옆으로 와 시아버지와 영상을 같이 보며 덩달아 굳어지셨습니다 형님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모자란 건지 아직까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로 저를 잡으려고만 하고 있었죠 이래서 모자란 애들이 무섭나 봅니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보다 못해 산지 얼마 안 되는 최신형 핸드폰을 형님에게 한번 보여주며 그대로 패대기 쳐버렸고 형님은 그제서야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상태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너 어디서 감히 이런 천박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 감히 우리 집안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이 있단 말이야 절대 용납할 수 없어 호적에서 팔 거고 너는 오늘부로 내 자식이 아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아버지 아버지 뭐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올케가 절 함정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저거 다 조작한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아버지 엄마가 눈이 어둡다는 것을 알고 절 모함하려고 저 못된 올케가 다 조작제를 한 거라니까요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어이구 이 못난 거사 아무리 네 서방한테 맘이 없다 한들 어떻게 결혼한 상태로 이렇게 집안 망신을 시켜? 내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네 아버지도 문제지만 이 집안 망신을 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엄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집안 망신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다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야 너 대체 뭐라고 돌아다니는 거야? 대체 나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냐고 이 나쁜 거사 형님은 벼랑 끝에 몰려 제게 악을 쳐대며 모조리 이건 제가 조작한 것이라고 말하며 물고 갔고 저는 형님 때문에 버려진 깨진 핸드폰 파편들을 주수며 더 이상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온 동네방네 형님 영상 안 뜬 것을 다행으로 아세요 아무리 밉지만 형님 어린 자식에게 형님의 추억한 꼴을 보여줄 수 없어서 여기에서 그친 거예요 핸드폰 으깨졌어도 증거 동영상이랑 사진들은 이미 다 백업 되었어요 더 이상 제 심기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형님은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아등바등 거렸지만 저는 있는 힘껏 형님을 떼어내며 밀쳐냈고 재미난 광경을 눈으로 확인했지만 온갖 정나미가 떨어져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시댁에서 잊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를 데리고 나가려 했지만 저는 이거 노우라며 남편을 노려본 후 끝까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고 싶어 이악 물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제 기대대로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형님은 울고 불고 시아버지께 무릎 꿇고 빌고 또 빌었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형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쫓아 냈습니다 그 와중에 형님은 심해부인 본인 남편에게 매달리며 애원했지만 당연히 소용이 없었지요 설마 고작 저 사진만 보고 이혼할 거 아니지? 나 절대 아니야 내 말 좀 믿어줘 아니 들어봐 내가 설마 그럴 사람이냐고 애를 두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심해부는 애를 데리고 나가면서 이혼 소송하겠다고 나가버렸더랬지요 심해부를 붙잡고 형님을 울고 불고 빌었지만 그런 형님을 오히려 시아버지가 힘으로 다 쫓아 냈지요 두 번 다시 집에 찾아오지 말라며 말입니다 집안의 명예를 먹칠한 자식에게 자비며 인정이며 베풀리지는 일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형님은 집안의 수치가 되었고 나중에 들어보니 이혼당한 후 빈털털이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오갈 것도 없고 돈도 없는 형님이 자신의 친정으로 찾아왔지만 시부부님은 그래도 딸인데 핏줄인데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으셨던지 정말 자식이 아니라며 매정하게 쫓아 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찾아와서 구걸을 하느냐 전 갈 곳이 없으면 노숙을 하던가 니 알아서 할 일이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아라 그리고 혹여나 몰래 도와주다 걸리면 똑같이 쫓겨날 줄 알아 사람같이도 않은 것한테 동정할 필요 없다 놀라운 건 시아버지의 불유령에 시어머니도 남편도 형님을 도와주지 않았지요 솔직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몰래 도와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리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저질렀어도 쫓아낸다는 말이 그렇게 무서웠던 건지 과연 이게 가족일까 싶었습니다 솔직히 형님을 떠올리면 얄밉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오갈 것도 없이 저렇게 떠돌고 있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제 신세 역시 다르진 않았습니다 형님이 잘못해서 쫓겨났지만 그 미움과 원망은 고스란히 제게로 다 향해줬고 이 사태를 일으킨 제게 모든 책임을 돌리신 분은 바로 딸을 잃으신 시어머님이었네요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니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 그랬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 언젠가 집안에 화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어이 내 딸을 쫓아버렸구나 가족이면 허물을 덮어줄 수도 있는 것을 내 딸이 잘못한 것을 증거로 삼아 그걸 시아버지한테 보여줘? 아들하고 절연을 하더라도 너 같은 거 도저히 며느리로 못 받아들이니 당장 나가거라 꼴도 보기 싫으니 시어머니는 저를 내쫓아버렸고 남편 또한 이 모든 책임이 저라고 생각했던지 잡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그동안 이 고생을 하고 버텼는데 이 지긋지긋한 시댁에서 오직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버틴 거였는데 어떻게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괴로울 때 제게 손 한번 잡아주질 않는지 제가 제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실망을 한 저도 남편에게 먼저 이혼서류를 내밀었고 기왕 이혼할 거 애 없을 때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싶었는지 남편도 제게 기꺼이 이혼서류를 내밀더라고요 너를 진짜 많이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네가 우리 집을 풍비박산 낼 줄은 몰랐다 우리 누나 나랑 차별당하면서 불쌍하게 산 사람이야 너한테 꼬장 몇 번 냈다고 이걸 이런 식으로 터뜨려 버려? 터뜨리기 전에 내게 상의 한마디 있지만 해야지 이제 속이 시원하냐?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은 지옥에 떨어졌어 천벌 받을 거야 너는 남편은 제게 가진 악담을 다하며 저를 다시 보지 않겠다 이별을 했고 저 역시 남편을 보지 않겠다 하고 뒤돌았지만 지금 시간이 꽤 지난 상태에서 돌이켜보자면 제가 못할 짓을 하기도 한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후회하진 않습니다 먼저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은 형님이었고 가정스럽게도 저를 자기와 같은 상태로 몰아가며 내쫓으려 했으니 벌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혼한 후 그동안 시댁의 일 때문에 정작 월급 받으면서도 제대로 일을 못한 대가를 치러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짐싸서 나와야 했고 지금은 퇴직금과 친정에서 보태준 돈으로 가게를 차려서 먹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잘 되진 않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갓짱캐도 전 신우인 형님이 제게 피해보상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자기 이혼 책임이 저한테 다 있고 가정을 파탄냈다며 제게 피해보상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걸었고 제가 폐소해서 먹고 떨어지란 심정으로 물어주기는 했습니다 세상 참 좁다고 제 지인 건너건너한테 들었는데 형님은 양육권도 전남편한테 뺏긴 상태로 능력조차 없어 숙식 제공 식당이나 기숙 가능한 공장을 찾으며 연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집에는 당연히 감히 모습을 드러낼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저는 그래도 이혼을 해도 따뜻한 돌아갈 친정이 있고 제가 무슨 잘못을 해도 품어줄 부모님과 가족들이 있으니 제가 터뜨린 걸로 둘 다 이혼은 당했지만 제가 좀 더 나은 환경이라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일으킨 사업은 안타깝게도 잘 안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저의 친정엄마와 함께 가게를 일으키기 위해 신맨유도 개발하고 나름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기에 아직 전남편이 미련이 남는 것은 사실이지만 형님이 그렇게 되었다 해서 우리 사이가 그렇게까지 깨질 필요는 없다 생각했지만 그 사람은 내 전남편은 애시당초 나보다는 그토록 위했던 가족이 우선이기에 저는 차라리 가슴은 아프지만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딸도 없어지고 유일한 자식이 되었으니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짧은 결혼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끝을 내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아내의 바람이었죠 첫 연애를 한 다음에 결혼을 했던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배신을 당하게 되니 저는 여자를 무서워서 만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혼을 한 뒤로는 거의 1년 가까이 집에 처박혀 폐인처럼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른 좋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용기를 내보라고 했지만 시련의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살도 10kg이 빠지고 흰머리도 부쩍 많이 들고 정말 제가 생각해도 그 시간은 끔찍했죠 하지만 저는 원래 가정을 갖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갖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그 흔한 일이 제게는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픔은 잊혔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원래 숙기가 없는 성격이라 그런지 인연을 만드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는 평생 혼자 살 운명인가 보다 싶었죠 하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깊은 외로움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바라고 바라는 일이 있으면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했던가요 그러던 중 저는 살고 있던 빌라에서 어떤 여자가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갸녈픈 몸매의 여자가 무거운 박스를 몇 개씩 옮기는데 낑낑대는 것을 보니 괜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쩔까 하다가 살짝 말을 붙여 보았죠 안녕하세요 이웃에 사는 사람인데 오늘 이사 오시나 봐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자 여자가 화들짝 놀라며 민망한 듯 제게 어설프게 웃음을 지어주더라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힘쓰서 이런 물건 옮기는데 익숙해요 말씀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너무 여리해 보이셔서 힘드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말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부담 느끼지 마세요 와 짐이 많이 무거운데 이걸 어떻게 혼자서 옮기세요 저는 박스를 하나 들어 어깨에 들쳐매면서 자연스럽게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게 됐습니다 그 여자는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마음이 좋지 않으니 그냥 마음 편하게 있으라고 했죠 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맙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뭔가 청순한 이미지라서 호감이 가기도 했지만 저런 여자가 날 좋아할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별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짐을 옮기면서 그 여자는 제 옆 옆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마침 제가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가 딱히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혼자 짐을 옮겨야 했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도와주실 분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별것도 아닌데요 뭘 그나저나 저희 이웃이네요 이렇게 근처에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502호에 있거든요 네 저도 친한 이웃이 생겨서 좋네요 앞으로 종종 뵈어요 그녀는 저에게 미소를 심급 보여줬는데 제 마음은 괜히 설렜습니다 그녀와 자주 마주치길 바랬고 인사라도 한마디 건네면 그날은 너무나 행복하고 왠지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살다보니 느끼는 건 좀처럼 옆에 살면서도 그녀를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우연이라도 마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집으로 뭘 들고나마 찾아간다 해도 세상에만이 혹여 무섭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애를 태우고 하루하루 그녀와 인연이 닿았으면 좋겠다고 마음 먹을 때 기회가 왔죠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날씨도 흐리고 꿀꿀해서 저는 그냥 뜨거운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싶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는 거였습니다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싶었죠 그런데 그녀가 갓 만든 김치전을 저에게 주는 거였습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 한번 구워봤는데 제가 먹기는 많아서요 한번 드셔보세요 안 그래도 전이 생각이 났는데 잘 됐네요 맛있게 먹을게요 그녀가 정성스럽게 구운 김치전은 참 맛있었습니다 요리도 잘하는구나 감탄을 하면서 먹었는데 이런 여자와 함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대를 하면 항상 실패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기대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도 김치전을 준 사례는 하고 싶어서 저는 접시에 딸기를 얹어 돌려줬습니다 그러더니 그녀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딸기가 먹고 싶었는데 혼자서 먹기에는 양이 많으니 사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답니다 제가 정말 딸기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그러더니 다음에는 그녀가 또 딸기를 사서 저에게 주는 거였습니다 저번에 먹은 딸기가 너무 맛있어서 샀는데 양이 많으니까 나누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음식을 품하시하면서 저는 조금씩 그녀와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제육볶음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왠지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무작정 그녀에게 그러면 같이 먹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부담스러워서 거절을 하면 어쩌나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저는 일단 제 마음이 가는 대로 했죠 혼자 사는 여자 집이라서 그런지 청소도 잘 되어 있고 은은하게 향기가 났습니다 게다가 음식 솜씨도 좋으니 살림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모로 괜히 기대감을 품게 됐습니다 저는 계속 이런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게 됐죠 오늘 식사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잘 아는 한식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식사 대접을 해도 괜찮을까요? 아휴 제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너무 과분하게 대접을 받네요 전혀 속물적이거나 물질적인 면도 없이 참 순수하면서도 소박한 사람인 것 같아 저는 그녀가 더욱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왠지 이 여자를 놓치면 굉장히 후회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죠 어쩌면 지금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 저는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예약 전화를 3번이나 하면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 또 가장 좋은 곳으로 꼭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날 입을 옷을 고르고 근처 카페까지 미리 물색을 해뒀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정성을 들여서 준비를 했는데 마침 날씨도 참 좋더군요 이번에 절대로 실패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이런 제 정성이 통했는지 그날의 식사는 완벽했습니다 그녀도 좋아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식사와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도 나누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는데 저는 그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사별을 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죠 2년 전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없고 혼자서 그 아픔을 추스르면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혼을 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서로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인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솔직한 제 마음을 고백했죠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고 좀 더 깊은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런 제 말을 듣고 그녀는 한참을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도 영석씨가 마음에 들어요 저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준 남자는 남편 이후로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전 남편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가 되진 않았어요 죄송해요 이런 이야기를 먼저 했어야 했는데 지금 누군가와 깊은 사이가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어도 포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녀를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아니면 제 인생의 반려자가 될 수 있는 여자가 없을 것 같았죠 괜찮아요 그럼 저 천천히 기다릴게요 주희씨가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때까지 언제든 제가 필요하다면 연락하세요 저는 언제든 주희씨 곁에 있을 거니까요 저는 정말 진지하게 주희씨를 언제까지나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는 그녀 아니면 그 누구도 비집고 올 수 없었거든요 그녀는 그렇다면 가끔씩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그녀는 가끔씩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교회로 나가서 드라이브를 하기도 했습니다 손 한번 잡지 않았던 저는 그저 그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마치 사춘기 시절 교회 누나를 짝사랑하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했죠 이런 순수한 사랑도 저에게는 참 좋았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니 열정적인 사랑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가끔씩 그녀가 쓸쓸하다고 저를 집으로 초대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왠지 제 예감으로는 그녀도 천천히 저에게 마음을 여는 것 같았죠 그래서 부디 이런 관계가 계속 오래 갈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그녀는 한 동물병원에서 애견 미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동물을 참 좋아했는데 동물들을 보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동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녀가 자기가 맡았던 강아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참 귀여웠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었기에 소박한 생활을 해야 했지만 자신은 지금이 좋고 행복하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그저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무척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녀의 말에 저는 괜히 흐뭇한 웃음을 짓곤 했죠 사실 제가 이혼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천은 제 수입에 만족을 하지 못했던 게 있기도 했습니다 전천은 제가 돈을 잘 못 번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른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난 뒤에 저를 떠났습니다 그런 저였기에 소박한 삶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녀가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루는 그녀와 함께 삼겹살을 먹으러 갈까 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했는데 선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오늘은 사실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쉽네요 혹시 어떤 일인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은 시어머니를 뵈러 가려고요 지금 많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뵈러 가는 거예요 그녀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시어머니와 무척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엄마의 사랑을 잘 받지 못했는데 시어머니가 너무나 잘해주셨대요 그래서 자신에게는 정말 중요한 분이신데 남편이 떠난 이후로 매정하게 연락을 끊으셨다고 합니다 그녀의 성격상 아마 시어머니와 평생을 함께할 생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너도 너의 인생을 살아야지 이제는 이쪽으로 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절대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가 이번에 편찮으시다고 해서 찾아본다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녀는 3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인지 괜히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돌아왔는데 그녀는 근심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닌가 싶어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으세요 대장암이라고 하시는데 치료비도 많이 밀려있더라고요 제가 어머님을 어떻게든 자주 찾아뵙어야 했는데 정정하던 분이 나뭇가지처럼 마르셔가지고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부터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면서 동물병원에서 미용일이 끝나면 따로 식당에서 일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더라고요 돈이 필요한 건 알지만 그녀가 이렇게 계속 일만 하니 저는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저러다가 그녀가 먼저 쓰러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아무리 돈이 급하다고 해도 이렇게 무리해서 일을 하면 나중에 건강상해요 제가 지금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 어머님 제가 어떻게든 치료비 걱정 없이 나으실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어떤 존재인데요 그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날이 갈수록 그녀를 보는 것은 점점 어려웠습니다 저는 최대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싶어서 매일 그녀가 식당일이 끝나는 12시에 맞춰 그녀를 데리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해야 겨우 얼굴이라도 볼 수 있었으니 저는 매일 그녀를 데리러 갔죠 그녀는 차에 타면 5분도 되지 않아 바로 고라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언젠가는 코피까지 흘리더군요 어제도 코피가 났는데 오늘도 코피가 나네요 요즘 제가 피곤하긴 한가 봐요 주희씨 정말 진심으로 걱정이 돼요 건강도 챙기면서 해야죠 전 괜찮아요 오늘도 데리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그녀를 보낸 후 저는 기쁜 생각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대로라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 아닐까 싶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좋아하는 마음이 큰 만큼 고생을 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그녀가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도록 결정을 하게 됐죠 제가 그녀를 데리러 왔을 때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주희씨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식당일 그만둬요 옆에서 지켜보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아요? 나 계속 이렇게 옆에서 바라만 보는 게 너무 힘드네요 하지만 저 그럴 수 없는 형편이에요 지금 시댁 식구들 전부 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머님 치료비 되기가 힘들어요 저라도 보탬이 돼야죠 혹시라도 우리 어머님 잘못된다면 저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치료비 때문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녀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이게 뭔가 싶어서 봉투를 받고 거기에 있는 돈을 보고는 놀란 눈을 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정말 저 절대 못 받아요 그러지 마요 지금 어머님 급한 상황이잖아요 주희씨가 이 정도로 고생할 정도라면 주희씨에게는 정말 중요한 분이고요 차라리 제가 밤을 새서 일을 했으면 했지 저 이 돈 절대 못 받아요 마음만 받을게요 주희씨 지금 이렇게 일할 시간에 차라리 어머님 병관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래야 주희씨도 아쉬움이 없을 거잖아요 제가 그 말을 하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고민을 하더니 결국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네더라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드려요 이 돈은 언젠가 제가 꼭 갚을게요 난 주희씨가 계속 내 옆에만 있어준다면 이 돈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희씨 앞으로 계속 내 옆에 있어주지 않겠어요? 그 일이 그녀의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식으로 교제를 하는 사이가 됐죠 그녀가 시어머니를 뵈러 병원에 가지 않는 날이면 데이트를 하곤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저 바람만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그녀가 이제는 내 손을 잡고 나를 위해 웃어준다니 말이죠 저는 그녀를 앞으로 꼭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과거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목표도 없고 미래도 없었을 때에는 그저 기계처럼 출근을 하다가 퇴근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삶에 있어서 목표가 생기니 저는 일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제가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참 궁금해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그녀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그녀가 살아왔던 인생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엄마와 아빠가 일찍 헤어지고 엄마는 항상 그녀를 구박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이 외로운 시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밝고 예쁜 그녀인데 어떻게 이렇게 슬픈 인생을 살아온 것일까 참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를 떠나보내게 됐다고 그래서 많이 방황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녀의 인생을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싶었습니다 전처와 결혼을 했을 때에도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그녀는 저를 충분히 설레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그녀가 저를 시어머니가 있다는 병원으로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분이에요 요즘 제가 만나고 있다는 병색이 완연한 분이셨지만 또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는 것을 보니 정말 그녀와 많이 닮은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더니 제 손을 꼭 붙잡으시더라고요 우리 주희 내가 딸처럼 생각하는 애예요 마음씨도 너무나 곱고 이렇게 예쁜데 이 애의 삶이 너무 기구해서 내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 앞으로 우리 주희 꼭 행복하게 해줘요 그래야 하늘에 있는 우리 아들도 기뻐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주희 씨는 제가 무조건 책임지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녀가 저를 시어머니에게 소개시켜 드린 것만으로도 제가 그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만약 이분께서 쾌차하게 된다면 셋이서 같이 사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이런 제 의견을 보이자 그녀는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사실 우리 어머니 제가 모실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요 영석 씨를 만난 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운 같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절로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이제 내 남은 인생을 기꺼이 그녀를 위해서 바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그녀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병이 더욱더 깊어지면서 그녀는 동물병원에서의 일도 그만두고 간병에만 몰두했죠 하필이면 제가 그때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할 때라 연락을 꼬박하려고 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보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보다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려고 했지만 계속 연락이 닿지 않으니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일주일간 출장을 마친 뒤에 저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녀의 집에 부동산 아줌마가 있는 거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오려는 것처럼 한 남자에게 집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살고 있던 분이 이사를 가신 건가요? 네 한 3일 전에 갑자기 급하게 집 뺀다고 하더라고 집주인한테는 뭐 어떻게 사정사정해서 보증금도 다 뺏어 나갔다는데 저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계속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의 시어머니가 있었던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 여기 708호에 있었던 한복자 환자 어디 계신가요? 한복자 환자분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거기가 어딘가요? 제가 아는 분이라서 그래요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서 그건 알려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그토록 간절히 애원했건만 병원에서는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도대체 그녀가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저는 종잡을 수 없었습니다 제 삶의 유일한 빛이자 희망과 같은 존재였는데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저는 너무나 두려웠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또다시 암흑과 같은 생을 살게 됐습니다 한동안 마음을 잡고 잘 사는 것 같았는데 또 무기력해지니 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너 또 왜 그러는 건데? 완전 너 이혼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것 같아 그게 너한테도 보여? 나 요즘 죽을 맛이다 아니 며칠 전만 해도 그녀 덕분에 삶이 아름답다는 둥 내 남은 인생을 모두 그녀에게 걸겠다는 둥 할 때는 언제고 왜 갑자기 이러는 건데? 저는 친구와 함께 소주를 마시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제가 멍청한 짓을 했다면서 저를 남으라는 거였죠 야 너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큰 돈을 주냐? 넌 진짜 왜 이렇게 순진하냐? 아니야 그녀에게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걸 거야 사정은 무슨 너 혜진이랑 결혼할 때도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하고 나서 후회했지? 내가 뭐랬냐? 혜진이 걔는 절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런데 너는 사랑하니까 내가 책임질 거니까 그러면서 결혼했다가 결국 너만 세됐잖아 너는 어떻게 한 번 속았으면 됐지? 또 속냐? 친구는 저의 고백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말하면서 저를 질책했죠 그러면서 그녀를 신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도 진짜 어떻게 그런 큰 돈을 그렇게 대뜸 받아? 혹시 그 꽃뱀인가 그런 거 아니야? 너한테 들은 걸 보면 그 여자 아주 보통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사람 아니야 함부로 말하지 마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야 꽃뱀한테 물린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해 그녀만큼 착하고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없었다 이건 뭔가 오해일 거다 그런데 결국 시간 지나면 자기가 속아서 돈 뜯기게 됐다는 거 인정하지 너같이 순수한 애들이 이렇게 당하는 거라고 야 그 여자 무조건 찾아내서 네 돈 찾아와 친구는 계속해서 그녀를 비난했는데 이상하게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자기가 잘 아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인지 기분이 나빴죠 아휴 꽃뱀한테 아주 단단히 물려가지고 너 진짜 제대로 당했다 야 함부로 말하지 마 평소 저는 친구에게 큰소리 한 번 제대로 낸 적 없었지만 계속해서 그녀를 비난하니 친구의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와 함께해준 고마운 친구였는데 저는 대뜸 화를 내고 말았죠 갑자기 왜 화를 내고 그래 야 내가 뭐 틀릴만 했어? 너 정신 차리라고 이러는 거야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분간이 안 가서 이러는 거냐? 네가 뭘 안다고 그래 한 번 만나보기를 했어? 아님 대화라도 해봤어? 그 여자가 얼마나 천사 같은지 모르면서 왜 네가 다 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야? 야 진짜 안 되겠다 너 그 여자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내가 아주 걸리면 인생 제대로 망하게 해준다 그 여자 분명히 지금은 다른 대상 물색하고 있을걸? 아주 나쁜 여자야 저는 갑자기 화가 나면서 친구의 몸을 밀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격하게 반응해본 적이 없었기에 친구는 뒤로 엉덩방아를 찌우면서 어이없다는 식으로 저를 쳐다봤죠 그깟 여자 때문에 친구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냐?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한다고 야 됐다 나도 이제 너랑 안 만날 랜다 다른 애들은 너 이혼하고 맨날 징징거리는 소리하는 거 듣기 싫어서 일부러 네 전화 안 받았다는 거 모르지? 그래도 나는 의리 지키려 했는데 네가 여자의 눈이 멀어서 이런 식으로 구는 자식이라면 나도 이제 너랑 만날 일은 없을 것 같다 친구는 화를 내면서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괜히 속상한 마음에 술을 연거푸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연락이 없고 그나마 있던 친구놈은 절교를 하겠다고 하고 제 마음을 어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곳이 지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정말 그녀가 나에게 일부러 어필을 해서 돈을 뜯어간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들을 수 없으니 답답했죠 차라리 이럴 거면 진짜 나에게 자기 본심을 말해줬으면 싶었습니다 그러면 미련을 덜 가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걱정이 됐는데 슬슬 시간이 지나니 분노가 생겼습니다 무응답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 몰랐죠 저는 밤에 술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했고 매일같이 과함을 한 탓에 회사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저를 해고하기에 이르렀죠 20년 동안 일을 해온 곳이었지만 저는 별로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돈이 있든 없든 내 인생은 깜깜한데 직장에서 잘린다고 해서 뭐 큰일이 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삶이었죠 제가 이렇게 술에 쩔어서 살고 있는데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녀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서둘러 문을 열었는데 친구였죠 아휴 술 냄새 술병을 아예 쌓아뒀네 야 너 계속 이렇게 산 거야? 이제 나한테 연락 안 하겠다며 나보고 잘 살든 못 살든 마음대로 하라며 너 이렇게 살 줄 알고 내가 왔지 그날은 나도 말이 좀 심했던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더니 친구는 집에 있던 소주병을 모두 치우고 저에게 밥을 차려줬습니다 그렇게 술 마시고 해장도 제대로 안 했지? 먹고 한숨 푹 자라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지 말고 너도 한잔 하자 야 나도 경험 있잖냐 나도 처음에 이혼했을 때 죽을 만큼 힘들었어 그런데 그렇다고 계속 과거에 얼매어서 사는 거 그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니다 친구도 이혼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방 안에 처박혀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에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적극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곧 좋은 상대를 만나서 재혼을 했고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저는 못난 놈이라서 이 모양으로 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너 이렇게 사는 것도 오늘까지만 해 그리고 내일부터는 술 싹 끊고 사람답게 살아 운동도 하고 빨리 회사도 알아보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분명 좋아질 거야 내가 그녀를 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당연하지 꼭 그렇게 될 거야 그날 친구의 위로에 저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녀가 떠나간다고 해도 나에게 이렇게 깊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싶었고 저는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됐죠 무기력하게 있는 대신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 조금씩 그녀의 생각이 잊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군가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게 누군가 싶어서 보니 다름 아닌 그녀였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보게 되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영석 씨 미안해요 혹시 날 원망했나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많이 원망했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괜찮았다고 해야 할지 말이죠 언젠가 그녀를 만나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할지 생각을 해뒀는데 막상 상황이 닥치니 저는 뭐라고 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였어요? 왜 연락이 안 됐어요? 미안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말을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치료를 받았지만 가망이 없어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겼고 그렇게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장례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사정을 해서 겨우 보증금을 뺐고 설상가상으로 마침 핸드폰도 잃어버리게 돼서 저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장례를 하고 여러 가지로 정리할 게 많다 보니 저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미처 영석 씨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영석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싶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하...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알아요? 갑자기 주희 씨가 사라져버려서 사실 원래부터 나랑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을까 혹시라도 내 돈이 목적이었던 거였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는데 정말 미안해요 내가 이건 뭐라고 말해도 용서받기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제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금껏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해놓고 이제야 나타나다니 정말 나를 생각했다면 내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났고 그녀가 저를 찾아와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사람에게 내가 너무 모줄게 구는 것이 아닐까 염려가 됐지만 그러면서도 괜히 원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도 제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다 저는 오랜만에 엄마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래 저희 엄마는 성격이 살갑거나 하지도 않고 오히려 무뚝뚝하신 편인데 먼저 연락을 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난 다음 혼자서 살고 계시는데 저는 갑작스러운 엄마의 연락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엄마가 쓸쓸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주말에 저는 엄마가 있는 시골로 내려갔죠 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엄마는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더니 오랜만에 본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 요즘 일은 잘 돼가니? 그냥 그렇죠 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야? 네가 괜히 여기 올 녀석은 아닐 텐데 엄마는 말이 별로 없는 분이셨지만 눈치가 빠른 분이셨습니다 제가 이혼으로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에도 엄마는 별말 없이 저를 품어주셨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기죽어 살면 너만 손해라고 말하시면서 말이죠 저번에 전화 왔을 때는 기분이 좋아 보이더니 이번엔 이 얼굴이 어두운 걸 보니까 뭔가가 잘 안 풀리는가 보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다른 사람에게 미주알 고주알 털어놓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인데 특히나 엄마에게는 제가 무엇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엄마에게 걱정을 끼쳐드릴 것 같기도 했고요 그날 저는 엄마와 함께 감자를 캤습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에는 몸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게 가장 좋다는 게 엄마의 지론이었죠 그래서 밭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는 저에게 여러 말을 해줬습니다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는 별로 후회하는 게 없어 그런데 딱 하나 생겼다 내가 한 번도 네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안 해봤더라 자식놈이야 키우면 언젠가 자기 짝 찾아서 떠나가는데 내 서방은 나랑 평생을 함께할 사람 아니냐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내가 참 다정하지를 못했어 그런 것이 지금이 와서 후회가 된다 너도 나랑 비슷한 구석이 있어서 고민이 되는구나 사람이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밝히지 못하면 그게 두고두고 후회로 쌓이게 된단다 그러니 너는 후회할 일을 하지 말아 나처럼 특히나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면 꼭 붙잡거라 사실 네 아버지도 원래 나랑 결혼하기 전에 좋아하던 처자가 있었어 그런데 네 아버지가 부모님들 거슬릴 사람은 아니잖냐 결국에는 어른들이 짝지어준 나와 결혼을 했지만 종종 네 아버지가 밤에 혼자 마당에 앉아서 탈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 여자 생각하는 것을 단번이 알겠더라고 그래서 나도 네 아버지한테 좋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막상 돌아가시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그 여자 생각만 빼고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최고였는데 말이지 어쨌거나 네 아버지가 그런 거 지낼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튼 넌 네 마음 숨기지 말아 네 아버지도 살아계신다면 너한테 나랑 똑같은 소리 했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렇게 하는 게 겁이 나면 어떻게 하죠? 그게 큰일이라면 몰라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 사람이 살면서 무조건 당하고만 사는 관계는 없어 마음이 상해도 넘어가는 일도 있을 것이고 죽어도 못 받는 일이 생기지 그런데 그런 거 하나하나 집착하다 보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사라지는 거야 사실 정답은 네 마음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다 저는 감자를 캐면서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비록 그녀에게 큰 상처를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마음속으로는 그녀를 깊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영영 멀어진다면 저는 평생을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집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그녀의 집에 갔습니다 수척한 얼굴을 하고 있던 그녀가 나타났는데 저는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진심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희씨가 좋네요 처음부터 나는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중간에 오해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주희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평생 함께 해줄래요? 그 말을 마치자 그녀가 저에게 눈물을 왈칵 쏟으며 제 어깨에 살포시 기대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고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알콩달콩 예쁜 짧은 연애를 하다가 조촐하고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옷걸이가 다 했다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더라고요 꽃뱀이라고 말했던 친구 녀석도 왔는데 저의 멈출 줄 모르는 입꼬리의 웃음을 보면서 그동안 오해를 해서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를 했습니다 제수씨 제가 워낙에 드라마를 많이 봐서요 그래서 괜한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영석씨가 힘들었을 때 많이 위로해준 친한 친구분이라고 들었어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저희 어머니도 그녀를 보고서는 한눈에 참 착하다며 이런 여자라면 꼭 놓치지 말고 소중하게 잘 대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도 예쁘게 하면서 새색시마냥 얼굴을 붉히고선 자기가 오히려 더 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이 시작일지도 모르지만 어찌됐든 제 인생에서는 결혼이 해피엔딩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저에게 너무나도 고마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제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는 거였죠 어머니를 볼 때마다 꼭 돌아가신 전 시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혼자 계시는 거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안 좋아서 영석씨와 제가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힘들 것도 없고 그냥 숟가락 한 벌만 더 있으면 되니까 전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며 제안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품이 좋은 우리 어머니라 할지라도 아내에게는 시댁 식구라 분명 불편할 거라고 걱정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부 갈등도 있고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야 한다 해서 솔직히 자신도 없었고 괜히 그것 때문에 힘들게 이룬 결혼이 망가지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계속 힘들겠다며 반대만 하다가 왜 그런지 궁금해하는 아내의 독촉에 그 이유에 대한 통내를 털어놓으니 그녀가 어이없다는 듯 얼빠진 얼굴을 하다가 이내 쿡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역시나 그녀의 이견은 한결같았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미 어머니는 검증된 성품으로 자신이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괜찮을 거란 말과 더불어 시어머니에게 예쁨 받으며 오순도순 모녀처럼 잘 살고 싶다며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석씨도 그랬잖아요 당시 편찮으신 시어머니가 낳으시면 우리가 모시고 살자고요 영석씨가 먼저 저를 그렇게 생각해줬는데 저도 당연히 그래야죠 영석씨 어머니는 제 어머니예요 이젠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우리 가족으로서 행복하게 잘 살아요 라고 말해서 저는 고민하다가 어머니에게 그녀의 뜻을 전하니 처음에는 펄쩍 뛰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도 워낙 한고집 하시는 분이라 몇 번을 설득해도 거절했지만 끈질긴 그녀의 사근거리는 말에 마지못해 오시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리 생각해도 영 불편하셨는지 몇 번이고 정말 자기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그녀는 시골에서 어머니와 함께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 삶이 잘 맞을 것 같다며 계속 어머니와 얘기를 나눴고 지금은 결국 그녀의 뜻대로 그냥 해본 말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현이 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해하다가 이내 맘이 좀 놓이자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얼마나 죽이 척척 잘 맞는지 지금 그녀와 어머니는 웬만한 모녀보다 더 돈독한 사이가 되었고 그 두 여자 사이에서 단꿈을 꾸고 있는 듯 행복한 저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음씨 고운 제 아내와 친모녀처럼 잘 지내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 부러운 눈길과 다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아휴 함양댁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고운 며느리를 얻었을까 며느리가 웬만한 딸내미보다 더 살뜰하게 챙겨줘 그니까 말이요 우리 며느리는 전화 한번 하는 것도 그렇게 싫은 티를 내는디 함양댁이 말년에 운이 쫙 폈어 그니까 다들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고 맘 바르게 살면 포기온다는 게 어떤 말이 아니라니까 내가 요새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우리 며느리만 봐도 아주 예뻐서 살이 푹푹 찌는 것 같아 아주 마음이 편하다니까 이렇듯 며느리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칭찬을 아끼지 않는 어머니와 그녀와의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가끔 제가 질투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참 흐뭇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저는 하루하루를 지내보며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기까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사랑스러운 효부 아내와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며 지금 제 사연을 읽으시는 분들도 행복한 가정을 꾸려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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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